21만 5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노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 은, 는 동사는 2007년 2월 14일 설립됐으며, 광융착 접속기를 제조, 판매, 수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회사는 시장 수요 파악 및 제품 라인업 구상을 마치고 광통신산업 및 전기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오티디아어 제품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오티디아어의 경우 2021년부터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워 애널라이저의 경우 2019년 하반기에 양산해 2021년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광섬유, 융착접속기 등의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7년 4월 NH 기업인 수목적 오호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 대시 주요 제품은 광융착접속기로 양호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국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자회사인 중국 법인, 이노인스트러먼트 차이너에서 모듈별로 납품을 받아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 낮은 외주비중으로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중국항 수주가 부진한 가운데 독일,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 광융착접속기의 수주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외화 환산 관련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북미와 유럽의 광케이블 구축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해외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신제품 출시 효과,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1월 16일 기준, 장마감,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시가총액은 528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75위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상장 주식수는 4,028만 3,149주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퍼은 6,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50배, 2,60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5억원, 31억원, 74억원입니다. 단기순위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위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43억원, 53억원, 102억원입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4번지 13%이고 유보율은 338.1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86이며 전일 대비해서 13.77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6.89이며 전일 대비해서 5.07 더하기 0.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2023년 1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1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1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종가는 1310원이며 주가가 이노인스트루먼트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의 종가는 1310원이며 주가가 이노인스트루먼트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이노인스트루먼트는 거래량 462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3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549주, 한국증권에서 575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200스문의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919주, 유한타증권에서 2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30주, 메릴린치에서 8407주, 하나증권에서 2365주, 목권스탠리에서 203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90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50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이 시각 세계가 전망 및 차트 분석